안녕하십니까 딸기처럼 달달한 딸영어TV 이번 시간에는 The New York Times Saturday, April 27, 2019 2019년 4월 27일 토요일자 New York Times 일매머리 기사 3가지에 대한 맛보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In NRA Power Struggle, Insurgents seek to oust Wayne LaPierre NRA는 National Rifle Association 전미총기협회입니다. Rifle은 소총, 원래 소총입니다만 그냥 전미총기협회 이렇게 하고 이 협회는 비영리단체인데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단체입니다. 가장 강력한 정치적인 로비단체입니다. 회원이 50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NRA의 권력투쟁에서 Insurgents Insurgents는 반란자, 반군, 반항자인데 여기서는 현 지도부 그러니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Wayne LaPierre인데 이 사람이 회사로 말하면 부사장 겸 최고 경영자입니다. 부사장 겸 최고 경영자 사장 그러니까 회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은 그의 명예적입니다. 급여도 받지 않고 이렇게 명예적인데 이 사람은 실제로 경영권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사장 겸 최고 경영자. 자, 그의 도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sick to 한 몸 하려고 하다. try to. 아우스트는 축출하다. Wayne LaPierre. 현재의 최고 경영자 Wayne LaPierre를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 A Rift between Mr. LaPierre and Olive North. Mr. LaPierre와 Olive North. Olive North가 지금 현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 회장은 거의 상징적인 명예적인 그런 자리입니다. 뭐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실제 이 업무는 Mr. LaPierre 부사장 겸 최고 경영자입니다. CEO입니다. 자, 이 두 사람 사이의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1991년부터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원래 있던 회장이 이제 물러나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추천한 겁니다. 부사장이 사장을 추천한 거죠. 이렇게. 자, 물론 이제 실권은 이 부사장이 적 최고 경영자가 다 지고 있습니다. Rift는 균열, 갈라짐, 텀. 자, 이 두 사람 사이. 원래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균열이 Olive North는 누구냐? The President 회장입니다. 이 전미 총기협회 회장입니다. 거의 명예적입니다. 이 사람이 자, 이 두 사람 사이의 이런 그 어떤 균열 이런 것이 threatened, 위협했다. To turn into outright civil war. Outright는 전면적인, 노골적인 Civil war는 내전이죠. 그러니까 NRA 내부에서의 권력투쟁을 말합니다. 내전. 으로 들어갈 것을 위협했다. 자, 이런 내전이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왔다는 말. 이러한 위기는 뭘 포함하고 있느냐? 이런 위기에는 어떤 일이 관련되어 있느냐? A legal battle. 법적인 투쟁, 그리고 Threats from regulators. Regulators는 규제기관, 총기관리기관, 미국 정부기관을 말합니다. 이런 기관들로부터의 위협, 그리고 Well-financed, 자금력이 좋은 Gun control 하면 총기 단속, 총기 규제, movement, 운동. Motivated by recent mass shooting, 최근의 mass shooting 하면 대형 총기 사건을 말합니다. 이런 것에 어떤 고무된, 자극된 이런 총기 규제 운동,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이 위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 다음 기사 FBI warns of Russian interference in 2020 race. FBI가 경고했다. 뭐에 대해? 5분은 몸에 관하여 몸에 대하여 Russian interference, Russia의 개입 in 2020 race. 2020년 대선에서의 Russia의 개입에 대해 경고했다. The FBI director warned anew on Friday about Russia's continued meddling in American elections, calling it a significant counter-intelligence threat. FBI 국장이 경고했다. Anew 새롭게, 새롭게. On Friday, 금요일에 about mom에 대하여 Russia's continued meddling, Russia의 계속적인 meddling, 개입, meddling, interference 마찬가지, in American election, 미국 선거에 대한 개입, 이거에 대해 새롭게 경고했다. Calling it 그것을 뭐라고 부르면서 a significant counter-intelligence threat, 중대한 방첩 위협이다, 라고 그것을 부르면서 The Bureau has shifted additional agents and analysts to show up defenses against interference, according to an official. The Bureau, FBI는 has shifted, 돌렸다. Additional agents, 추가적인 요원들을 어디로 돌렸냐. 추가적인 요원들과 analysts, 분석가들을 여기 돌렸다는 말은 그 사람들을 그쪽 업무로 돌렸다는 말입니다. 그쪽 업무로 이렇게 원래 shift는 교대하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러시아 방첩 그쪽으로 더 많은 인원을 보냈다는 말, 배치했다는 말 뭐 하기 위해 이렇게 했냐 to show up show up은 우리가 해변, 해안, 강가, 호수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또 바치다, 어떤 지지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쇼어 쇽, 또 바치다 이런 말이죠. 쇼어, 업, 업하면 위로, 또 바치다는 말인데 보강하답니다. defenses, 이런 방어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어디에 대한? Against interference,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에 대한 방어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요원들과 또 분석가들을 더 많이 그쪽으로 배치를 했다는 말 according to an official 한 관리에 따르면 다음 기사 women did everything right then work got greedy 여성들은 모든 것을 잘했다 ever sing right 모든 것을 잘 처리해냈다 아주 뭐 척척 일을 잘했다는 말입니다 then 그리고 나서 work got greedy 자, 그런데 여기 then은 뭐 그런데 이게 낫겠네요 그런데 work 일이 직장에서 일이라는 것이 got greedy 탐욕스러워졌다는 말은 자, 여기 이제 일이 탐욕스러워진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그 바치게 한다는 말 그러니까 뭐 야근을 많이 해라 이것도 해라 뭐 주말에도 해라 집에 가서도 이런 걸 좀 해라 이런 걸 말합니다 greedy 일 자체가 탐욕스러워졌다는 말은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말 America's obsession with long hours is back 미국의 obsession 하면 강박관념, 망상, 집념 with long hours long hours은 긴 근무 시간을 말합니다 긴 근무 시간에 대한 미국인들의 집착이 is back 다시 돌아왔다 돌아왔다 자, 그런 그 풍조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말 particularly in management and the so-called greedy professions like finance, law and consulting 특히 이 관리직 관리직에서 예를 들면 한 과장, 부장, 뭐 차장, 과장, 차장, 부장, 뭐 이런 이 정도로 이렇게 이런 직에서 이런 직에서는 오랜 시간 더 길게 근무하는 것을 회사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은 가정을 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애들도 육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시간이 적습니다 이런 거 관리직과 또 the so-called greedy profession greedy 하면 요구하는 것이 많으니 힘든데 이런 말입니다 finance 하면 금융입니다 금융계 같으면 우리나라는 금융계 은행권이 일이 많죠 여성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 데서 일하기가 남성들은 그런 대로 또 뭐 이제 집에 집안일을 덜 하기 때문에 그 뭐 할만 합니다마는 law 또 법률회사 법률회사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 야근도 해야 되고 뭐 주말도 나와야 되고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컨설팅도 마찬가지 자 이런 분야 이런 그 아주 힘든 직업 profession 여기서는 직업입니다 이런 직업에서 특히 이런 그 장시간 근무 이런 것을 원하는 풍주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말 the nation's embrace of a winner take all economy is so powerful that it has cancelled the effect of women's educational gains experts say 자 이 나라 즉 미국의 embrace는 포옹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 이렇게 환영하는 걸 말합니다 환영한다기보다도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이것을 수용한다는 말이죠 인용한다 그걸 뭐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뭐 admission 뭐 이런 말 되겠습니다 embrace 원래 이건 포옹하다죠 embrace 이렇게 해서 winner take all 하면은 이것은 이제 성자 독식입니다 위너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일을 오래하고 정말 회사를 위해서 죽을 똥 살똥 일하는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은 보상을 해준다는 말이죠 정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보다 여자들은 사실은 정상적인 일 이상 하기가 힘듭니다 가정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지금 불리한 상황이 돼가고 있다는 말인데 점점 더 자 winner take all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이런 거 embrace 수용 이런 것이 so powerful 너무나 지금 막강해져서 그런 풍조가 너무나 지금 아주 뭐 팽배해져서 that so that 구문이죠 이래 cancel cancel는 치사하다는 말도 여기서는 상쇄하답니다 defect of women's educational gains 여성들의 교육적인 어떤 성취 하급적인 성취 사실 여성들이 학교에서는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오히려 남성들보다 더 많은 성취를 이룰 때도 많습니다 많은데 자 이런 그리고 또 옛날보다 훨씬 고등교육을 여성들이 많이 받습니다 옛날에는 뭐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확실히 교육 자체를 적게 받았는데 이제는 많이 받고 또 또 실제 그 학교에서 하급 성격도 여성들이 좋을 때다 좋을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런 여성들의 교육적인 어떤 개인 어떤 그 성취 이런 것의 효과를 상쇄해버렸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학교에서 잘하고 해도 직장에 와서는 남성을 따라가지 못한다 왜냐 뭐 더 오래하고 더 열정적으로 하고 주말도 막 하고 막 그냥 죽을통 살통 모르게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회사는 거기에다 모든 것을 밀어준다는 말이죠 여성들은 여기에 이 대의를 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좀 덜 중요한 일로 가고 뭐 파트타임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상당히 어떤 일종의 그 불평등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회사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